여기는 어디예요? 어? 어? 피겨? 피겨 배워요? 네. 유주 피겨 스케이팅이에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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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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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피겨 국제 심판이 되는 게 꿈이에요. 제가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또 엄마가 원하시는 꿈이기도 해요. 선수가 아니고 심판이 꿈이라고? 와. 저런 거는 진짜 구체적이네요. 우리는 보통 피겨 타면 다 선수가 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. 올리비 금메달. 그죠? 응. 국제 심판. 유주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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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항상 연습할 때마다 따라가세요? 네, 제가 스케줄 없으면. 항상? 네. 네. 메인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. 아. 유주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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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주가 처음에 그럼 어떤 계기로 피규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? 그냥 저랑 같이 주말에 이렇게 타다가 취미로? 엄마가 먼저 하셨구나 저도 그냥 취미로 취미로 하셨어요 그냥 취미로 하셨어요 제가 유주가 액셀 뛰고 싶어요 해서 액셀을 뛰려면 이게 액셀이 뭐예요?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? 액셀까지 뛰면 4급을 딸 수 있거든요 그럼 4급을 따놓으면 모든 빙상 운동의 시즌은 10월부터 해서 2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몇 국제심판분이 계시는데 다 국제심판이라고 하는 세컨 직업이에요 자기 본 직업이 따로 있어요 아,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? 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4급 자격증을 가지면 심판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이쪽이 보험 같은 거네? 그렇죠 아, 이렇게 너무 재밌어 꿀먹고 싶습니다